아와이유 유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평소에 눈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나요? 아니면은 눈치가 빠르다는 얘기를 들으시나요? 분위기를 읽어라. 푸키 여미 오늘 해볼 게임입니다. 눈치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데 저의 눈치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한번 살펴보자구요. 그 기가 막히게 눈치.. 냄새 맡고 이거.. 아.. 이상한 불편한데.. 아이 잠깐만! 아이 비켜주려고 그랬는데 나! 아.. 그랬더니 바보 아니야? 어.. 빰! 지금 여기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악해. 이거는 빠릿빠릿하지. 불편한 거는 정말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일이 없도록 눈치껏 끼워줍시다. 괜찮아. 산탈아버지? 내가 이거 자고 있어야지 계속 온다는 거죠? 안 잘 건데요? 하하하하하하 왔다가 고대로 돌아갑니다. 7장! 어머! 3대3인데 내가 눈치껏 빠져줘야 되는 거야? 존버는 승리한다. 내가 빠져야 돼. 8장! 주문하실래요? 생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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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맥주 아.. 저는 술을 못 마시거든요? 전 콜라 마실게요. 전 콜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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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좋았어. 저도 이제 여자친구 생겼습니다. 여자친구와 동물원을 맞습니다. 왔다! 어머. 자연의 신비를 살펴보고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어머어머어머 오오오오 귀신이다 따깍 따깍 아 뭐야 이게 스마트폰 하는데 아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 너무 여유롭고 제 15장 세계기록에 도전 아 이건 자빠져야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요정도는 네 18장 형님의 동생은? 형님의 동생이? 형님의 동생이? 뭐? 우릴 커플! 커플은 들어가라! 어머! 자기야 위험해! 헛?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어? 퇴근 탈모는 제가 아닙니다 하아! 우리! 아버지의 원소! 잡! 누가! 옐로우 역을 맡아서 하시겠습니까? 저..저..제가.. 하아.. 제가 하겠습니다! 나다 싶으면 나와! 지구방기대! 파워! 레인! 정! 아..이 불편한.. 기쁨..너무 좋아.. 또르도르도르 도르도르도르도르도르! 또르도르 도르도르도르도르 도르도르도르도르도르 따따따 내일.. 수술 잘 받아! 꼭 홈런 칠게! 너를 위해 준비했어! 하아앍! 홈 롤롤롤롤롤롤 뿌 뿌 뿌 뿌 오오오오 이것이 새로운 일진스타예요 아이고 사장님 엄마! 아하하! 나이스 샷! 아.. 어.. 어허 ... 아유 진짜.. 어휴.. 어머? 저기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인마!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어허허 어어어어어 이건 남자친구랑 지금 여행 온 건가? 뭐야? 아아니! 착각! 아! UFO! 아 유튜브가 까비 아! 여기 조금 춥지 않아? 오케이 포스터! ㅆ 목소리 자 보세요 당신을 제가 기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 착하네 에헤이 자식들 야 눈 깔아 눈 깔아 눈 깔아 까지만 어어어어 어 어 참 참 야야야야 으허허허arez 으허허 에헤헤 르르허 자기야 우리 그 소고기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흐흐흐흐흐 콜 앤 리스폰스 가는 거야? 오케이! 러브 앤 피스! 예스 위 캐나트! 아 내가 더 불편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요 크면 어쩔 건데 순서대로 타주세요 제일 앞자리 아 아 갈색 나만 아니면 돼! 좋은 거 탈 거야 1등의 장점을 10분을 활용해줘야지 뭐하는 거야 이게 라기지 흐흐허어 흐흐흐허어 핸하 핸하 핸 핸하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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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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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밀면 안 돼요! 밀지 말라고 하면 미는게 인지상전! 잘 깎아 오오오오오 니타곰에 습격 깎고! 아아아아악! 하하하하 어? 어? 숨겨왔던 나아 어 유튜브 각! 유튜브! 유튜브! 오오오! 질문에 예 쓰면 손을 들어라 저기 노면 예 지구 아니 뭐 지 지 지 지 질문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너는 지구인이냐 맞긴 맞는데 예예예 맞 아 예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예예? 안치 안치 몰라 뭐 뭐래 임마 말랐느냐 여기서 뭔가를 봤느냐 아 아뇨 아뇨 저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비밀을 지킬 수 있나 아이 그럼 요 가려운 곳이 있나요 아 저기 등이 등이 너무 가렸거든요 등 좀 긁어주시겠어요 네 니가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 예예? 여러분들 준비됐어? 서로 사랑하고 있나 왁 넙 그 열기로 맥스톡 넉 넉 심심해 어린 마냥 혹성이라도 뺏어 볼까 히어로가 있어야 제맛이지 들어와 종합결과 진지하게 한번 붙어봤는데 승부욕 응용력 응용력은 높아 배려심이 1도 없죠 승부욕과 응용력 겁나 사실상 겁나 이기적인 약간 승부욕과 나쁜쪽으로는 응용력이 겁나 높은거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분위기 있는 게임 예 쿠키우미 한번 즐겨봤습니다 근데 나 진짜 좀 진지하게 뭔지 몰랐던 상황들이 꽤나 있었어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는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고리분들 휴마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